아주 후끈후끈한데요 저한테요? 아니 아니요 저한테 완전히 후끈후끈해요 여러분 혹시 물 맞으셨어요? 맞았어요? 뿌려주세요? 진짜 뿌려요? 뿌려야 돼요? 싫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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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어디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뿌려줘 진짜? 왜 이렇게 뿌리면 된다고 했어요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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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바닥에 눕잖아요 여기 젖어가지고 제 머리가 다 젖은거에요 젖어 반짝 놀랐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나 몰래 재밌는 거였는지 그니까 왜 저를 빼고 하셨어요 드끼워주시지 와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아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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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주점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왜요? 어떻게 좀 놀았어요 어제부터? 둘이서 둘이서요 그래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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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의 앨범 저희가 노래하는게 안들릴정도로 여러분들 저희 노래 들리세요? 진짜 잘 들리세요? 여러분 소리 좋아요! 찢었다 최고다 너무 좋아요 소리 질렀으니까 진이 좀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좀 지칠수도 있으니까 잠깐의 쉬는타임 노래를 한번 해볼께요 그쵸? 아직 힘이 남아계신가? 그럼 안되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걸로 잠깐 남겨두는걸로 세이브하고 무대를 감상하는걸로 너무 좋다 이번에는 살짝 여러분들이 멋지게 환호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잠깐 감상타임! 감상타임! 다음곡이 뭐죠? 도희씨가 무슨곡? 다음곡은 저희가 또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들 노래죠? 저희가 또 커버댄스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레드베베 선배님의 레드베베 선배님의 배드베 선배님의 배드베 선배님의 배드베베 선배님의 에배드베베 선배님의 좋은사람 드리자마자 여러분은 좋은사람이지만 나는 배드베베 선배님의 배드베 선배님의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가 보수랜드 신곡도 이번에 있었거든요 노래 너무 들어주세요 얘기해 줄게요 노래 너무 좋더요 노래 너무 좋더요 노래 너무 좋더요 여러분 여러분들 되게 발성이 좋으시네요 로봇이 너무 잘 들려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진짜 얼굴이 다 보이고 아이컨택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해볼까요 이제 잠깐 힘을 비축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언제나 환영 어둠